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 지맵이 지난달 30일 개관했습니다. 광주 남구 천변좌로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지맵은 창작과 전시, 교육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시립미술관이 분간 형태로 운영을 맡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된 이래 미디어 아트 창의 벨트 조성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개관한 지맵을 통해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허브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